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알아야 될 일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자 여러분 이제 오늘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일 그러니까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것 이외에 그 밑을 저변을 흐르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본질과 핵심을 오늘도 이제 찾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가장 여러분들 큰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 이해가 서로 충돌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 거죠. 이런 부분을 이제 좀 예리하게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텐데 저는 10월 11일 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 힘이 보이는 그런 발언, 태도 이런 것을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이 선거에 관해서는 같은 배를 타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이 경제학계나 경영학계에서 오랫동안 연구 주제로 관심을 모으는 것이 주인과 대리인 문제지 않습니까 이 주인과 대리인 문제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예를 들면 주식회사의 주인은 누굽니까? 주주지 않습니까? 주주가 여러분들 주인인데 이제 그 주식회사의 최고 경영자 CEO가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늘 그렇지는 않지만 가끔 가다 보면 최고 경영자가 주주의 이익이 아니고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를 주인 대리인 문제라고 그렇게 하는데 주인의 이익과 대리인 이익이 충돌하는 거죠. 국가 같은 경우는 대통령은 선출직 공직자 가운데 최고자리인데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식회사에서 주주는 국가로 따지면 국민이고 그리고 주식회사의 최고 경영자 CEO는 국가로 따지게 되면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상식적으로 당연히 대통령이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행동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주제는 아주 오래된 주제로 정말 유명하지 않습니까 주인 대리인 문제. 그러니까 대리인으로 대통령을 선출해놨는데 그리고 여당을 여러분들 여당으로 뽑아놨는데 이 사람들이 국민의 이익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행동을 하는 경우죠. 그런 일이 지금 생긴 겁니다. 그동안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도 많았겠지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역대 공직선거 사상 가장 최고치의 조작을 한 부정선거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너무나 노골적으로 부정선거 해 가지고 예를 들면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전국 평균이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의 25% 정도의 그런 사전투표 득표 수를 조작했는데 이번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일명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35% 정도를 조작한 거지 않습니까 지금 기준으로 보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대규모 사전투표 득표 수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한 거죠. 누구를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위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동안 예를 들면 조금 이렇게 미지근한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 미지근하게 보시던 분들도 이번에는 이제 그래프라든지 이런 걸 보고 좀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심하게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 심하게 조작을 한 이후에 국민의힘은 이틀 정도 지난 다음에 공식적인 입장이 나왔고 그다음에 대통령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피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역력한 발언이 나왔고 그 발언 가운데 선거 부정 문제를 우회적으로도 지적한 발언은 하나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통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익과 국민의힘 이익과 일반 국민들의 이익이 완전히 상충 충돌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당연히 대통령은 국민의힘에 선출됐기 때문에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보이고 있는 태도는 국민의 이익이 아니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고 있다. 이걸 상당히 선명하게 드러낸 그런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예리하게 보시고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생각을 많이 하신 분들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안에 국민들을 엄청난 위험에 빠뜨릴 수가 있는 실질적으로 일당이 지배하는 그런 체제 하에 국민을 밀어넣는 그런 소위 사건을 방지하거나 그것을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는 국가 지도자다. 이런 부분들이 그냥 아주 확연하게 확인된 것이 바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대통령이 이제 보이는 태도인 거죠. 방송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리아드의 국빈초빙을 받아가지고 무슨 비행기가 호의를 했다 이런 것을 다 보면 그냥 장식품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항상 이렇게 정치인들한테 이용당하는 겁니다. 본질을 못 보니까 핵심을 못 보니까 실제를 못 보니까 그냥 언론들이 그냥 부추기는 것에 따라서 그냥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그래서 다 뭡니까 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번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드러난 것은 윤석열의 이익과 국민의힘 이익과 국민의 이익이 정면으로 충돌한 것이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충돌한 이익 가운데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당은 선거 부정 문제를 고쳐가지고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일당 지배 체제 하에서 신음하는 그런 아주 비참한 상황에 빠진 것을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다.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여러분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통해서 확인된 거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겠죠. 왜 그렇게 하는데요. 그럼 본인들한테 이익이 되니까 오늘 이 방송을 하는 공병호란 사람은 정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치를 하기 위해서 기웃거리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심없이 하는 논평이고 물론 그 논평이 이제 지식이 부족하거나 상황이 바뀌어서 틀릴 가능성도 있죠. 미래와 관련된 것이니까. 그러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보이고 있는 태도는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첫 번째는 윤석열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은 서로 충돌한다 이야기죠. 상식적으로 보면 대통령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의 일치가 돼야 되는데 부정선거에 관한 한 배를 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이익 충돌의 문제는 앞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윤석열과 국민의 힘에게서 공정선거 회복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묻죠. 왜 그렇게 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게 많이 남을 일이니까 약조를 했든지 아니면 합의를 받든지 아니면 거래를 했든지 그거는 우리가 상세히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보지 않아도 행동을 보게 되면 추론이나 유추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는 다양한 그런 배경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테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해결책을 내놓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유죠. 자유나 저는 아주 단호하게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어떤 거래를 했는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선거 부정 문제는 그냥 깔아 뭉갤 것이다. 그래서 부정선거를 저지른 자들도 밉지만 알면서도 선거 부정 문제를 그냥 깔아 뭉개는 사람들도 참 한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더욱 딱한 사정에 처한 것은 일반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교체할 수 없는 체제가 바로 코앞에 다가온 거라는 겁니다. 그런 점을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데 오늘 데이비드님께서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못하게 막을 것 같습니다. 못 막죠. 막을 의지도 없고. 그러니까 어쨌든 거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래가 없으면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께서는 좋아요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조금 더 많이 노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여러분이 한번 염두에 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개별적인...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